발목뒤로 제껴보세요. 최대한. 발바닥쪽으로 제껴보세요. 다시 발목뒤로 제껴보세요. 발바닥쪽으로 제껴보세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발목뒤로 제껴보시고 발바닥쪽으로 제껴보시고 안으로 이렇게 제껴볼게요.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껴보시고 이렇게 돌려보시고. 무릎을 좀 잡아볼래요? 이렇게 제껴보시고. 이건 아프시고. 이건 다 되시죠? 아니 여기는 되게 아파요. 서있어도 아주. 다시 한번 발목뒤로 제껴보실래요? 발목뒤로요? 발목만 뒤로. 발목뒤로. 발목뒤로 제껴보세요. 발목뒤로. 발목뒤로 제껴보세요. 발목뒤로. 이렇게. 아까보다 덜 되시네? 다시. 발목뒤로 한번. 발목뒤로 제껴보세요. 발목뒤로 제껴보세요. 발목뒤로. 발목뒤로 제껴보시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